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 브이로그 어떻게 촬영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시작은 아주 간단하다 이렇게 작은 미니 삼각대 하나를 준비해주면 된다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맞춰주고 촬영 스타트 아 뭐가 있을까? 아 음료를 한번 준비해야지 얼음을 이렇게 담고 그리고 얼음물부터 넣어주고 아 중요한 각도는 여러 각도에서 찍어줘야 돼 커피를 내리면 짜라란 자 바로 두번째 앵글 준비 높이감 맞을땐 이렇게 쭉 올려주기만 하면 바로 준비완성 아 뭔가 부족하다 싶을때 새로운 각도에서 촬영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여기서 끝난게 아니라 셀카봉으로 브이로그 감성 자 그럼 진짜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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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